4차 산행혁명과 또 우리 인류사회가 앞으로 100세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100세 시대에 진입해 최대의 장벽이 뭐냐 하면 바로 침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한 뇌연구 과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이해에 관한 연구입니다. 인간이란 뭐며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마음이 뭐냐 인간의 윤리가 뭐냐 이런 등등에 대한 연구가 우리가 보면 인문학적 이해죠.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창의성이 뭐고 영재성이 뭐냐 하는 연구를 저는 지난 한 5년 동안 영재성 연구를 육아정책 연구소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일단 거기에서 영재성의 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걸 보고를 해서 그 논문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이해에 관한 신경과학의 뇌과학의 역할이 상당히 있고 지금 활발히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역사적인 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지프트 시대에는 심장이 굉장히 중하게 생각이 되었죠. 그래 인간이 죽으면 심장을 거짓말해서 심장하고 깃털 무게를 달아봅니다. 그래서 심장의 깃털 무게보다 다 무겁겠죠. 그런데 에지프트 시절의 사람들은 심장이 깃털보다도 가벼운 사람은 평상시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심장이 무거운 사람은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악한 일만 하다가 평생 보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 때는 뇌를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뇌를 몰랐기 때문에 뇌를 몰랐기 때문에 투탁하면 왕의 미일화, 수많은 미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일화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불필요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코에다가 깃털을 박아가지고 거기서 빨아내죠. 왜냐하면 그때 뇌를 이렇게 보니까 죽으면 24시간, 48시간 되니까 뇌가 다 리퀴팩이죠. 그러니까 흐물하게 전부 다 물처럼 변하죠. 물이라는 것은 시체를 섞여하는 데 중요한 기여가 되니까 이거는 불편하니까 떼어내버리자. 그래서 다른 장기는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뇌는 보관도 안 합니다.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러면 투탁하면 왕이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이집트 시대의 사람처럼 부활했을 때 내가 내 몸에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장하고 이런 건 다 들어갔는데 뇌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왕인지 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뇌의 중요성을 몰랐다. 그러면 그 뒤에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리스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가인 플라톤은 3.1차 영혼설을 했죠. 인격과 지성은 뇌에 있다. 그 다음에 두려움과 자부성이나 분노, 용기 같은 거는 간에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욕망과 탐욕은 위장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위장간에 있는 거하고 간에 있는 거는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뇌에 있는 이거는 영혼 불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자인 아리스도 텔레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큐피터의 사랑의 화살은 어디를 쏘았습니까? 큐피터의 사랑의 화살은 심장을 향해서 쏘았죠. 그런데 이게 잘못돼. 심장을 향해서 쏘면 터져 죽습니다. 뇌를 향해서 쏴야만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도 텔레스가 문학적으로는 기여를 많이 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자기 스승보다 특별하게 좋은 점이 없죠. 그리고 역시 키포그라데스는 성스러운 Sacred Disease라는 그 책에서 마음은 뇌로부터 나온다고 기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포그라데스가 역시 위대한 의학의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마를 한번 따뜻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마를 만져보면 이마가 절벽처럼 90도로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비슷하게 아주 잘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뒤로 비슷하게 잘 올라가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마가 뒤로 비슷하게 돼 있고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기에 보면 이쪽 앞쪽에 있는 그게 바로 유명한 네안델타인이죠. 네안델타인의 뇌의 크기나 무게는 호모사펜사펜서보다도 작지 않다. Not smaller th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뇌의 전체적인 크기나 용적은 우리 인류보다도 작지 않은데 왜 그러면 네안델타인은 우리 인류하고 같이 살다가 수십만 년 같이 우리 지구상에 생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멸종했죠. 우리 지금 인류하고 네안델타인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바로 전두엽에 있더라. 그렇죠? 이마가 뒤로 가면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죠. 전두엽이 발달하면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류는 뇌의 크기는 네안델타인보다도 더 크지 않아요. 그런데 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오콜텍스, 심피질 중에서 맨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바로 동지인의 창조를 하고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이 중요한 것보다 인간성, 도덕성 기능을 합니다.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아주 인간성이 좋던 사람이 아주 개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우리 인류의 문화 창조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분노 조절을 하는 것도 전두엽이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감정의 뇌를 컨트롤하는데 이게 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분노 조절을 못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분노 조절 자기 한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두엽 발달을 지금 등 안에 하고 있어요. 누가 등 안에 합니까? 우리의 교육이. 이 전두엽이 언제 가장 발달하느냐. 최근에 들어와서 뇌 영상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뇌를 과거에는 죽은 아이들 뇌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제대로 잘 몰랐죠. 그런데 살아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뇌 영상을 해서 계속 7, 8년 이상 쭉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두엽이 언제 가장 발달하느냐. 이게 바로 유아 시절에 발달하더라. 유아 교육은 바로 인간성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간성 교육을 하는데 대학에서 시켜요. 그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지금 아주 순수하게 있을 때 순수하게 있을 때 인간성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이 다른 게 들어오기 전에 인간성, 인간으로서, 도덕성 이게 바로 전두엽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 전두엽은 유아 시절, 유아 교육이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아 교육은 수학, 영어,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성, 도덕성 교육, 분노 조절 교육 이런 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바로 유아 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전혀 뭐 그냥 전혀서보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 이 뇌를 알고 좀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뇌를 잘 발달시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뇌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네안델타인하고 우리 인류는 같이 결혼을 했겠느냐. 이런 문제가 과거에 또 중요하게 대두됐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과거에는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인간과 네안델타인은 10만 년 전하고 5만 년 전쯤에 서로 유전자에 상당한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혹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한 7, 8%가 네안델타인 유전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개 평균적으로 한 2 내지 4% 유전자가 우리 피 속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 속에 네안델타인 유전자는 뭘 줬느냐. 면역체계. 면역체계를 하고 머리카락, 피부.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피부가 튼튼하고 머리카락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유전자를 우리가 받았다. 그것 때문에 면역의 자가 면역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게 되고 중독, 자기 혼자 탐욕하니까 중독 문제가 그런 데서 많이 오게 되고 또 남하고 잘 교통을 안 하니까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 게 우리가 네안델타인 유전자 때문이더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류하고 네안델타인의 정체성은 혼재되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 오바마 대통령은 뭐라고 브레인 이니시티아 때문에 했냐면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상당 부분 알고 있고 온자보다도 작은 밀입자까지도 잘 알고 있는데 양귀 사이, 양귀 사이에 있는 3파운드의 이물질, 뇌의 물질에 대한 신비는 아직 모르고 있다. 이 신비를 밝히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It will not only help find the cure of disease, such as Alzheimer and autism이라고 했습니다. 치매나 자폐증과 같은 이 질환의 원인, 치료법, 극복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 뉴 자,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이코노믹 그로스를 드라이브,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데 뇌과학이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치매는 치료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요법 치료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초기에서 중기 정도 넘어가면 안 들어요. 초기에 환자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딜레이를 좀 시킬 뿐이지 결국은 가는 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회복된 사람이 없어요. 암 환자는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매에서 회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오마카 연구에 대해서 15,000명의 치매 환자, 15,000명의 정상 대조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토탈타우나 과인산화된 타우, 그다음에 베타아밀로이드. 이거를 CSF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뇌척소액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피를 뽑아가지고 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나온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타우하고 베타아밀로이드는 치매의 중요한 원인인 줄 알아보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새로운 마카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새로운 마카를 오늘부터 우리 피를 뽑고 CSF 뽑아가지고 마카 연구를 하자. 그렇다고 새로운 마카가 나옵니까? 원인 연구,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로 치고 멀티 팩터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병의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이오마카는 별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바이오마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바이오마카 연구하려고 하면 치매의 병의 원인 연구를 하고 그 원인인자가 과연 뇌척소액이나 혈액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는 게 가장 빠르죠. 지난 10년간 임상 상상에 들어간 100개 이상의 약이 다 실패를 했더라.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베타 아밀로이드에 점 타겟을 했어요. 그러니까 치매는 원인이 상당히 다양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만 타겟을 해서 이거를 블락시켜도 치매가 별 의미가 없더라. 독성만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 타겟을 이제는 안 하고 타워로 옮겨보겠다. 타워로 옮기는 분들은 마찬가지죠. 베타 아밀로이드도 있고 타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실험실에서 시단 단백질 가설 그다음에 인플라메이션 염증 가설 이런 등등을 냈는데 염증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죠.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잘 디펜스하는 등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싱글 타겟 가지고는 안 됩니다. 멀티 타겟 할 수 있는 약 개발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또 치매 치료 중에서 DHED라고 하는 것을 지난 20년 전에 처음 우리가 보고를 해서 오수유를 하는 이제 그 나무 열매에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한 물질이 저희들이 최근에 또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베시티도 치료한다 하는 보고가 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기세포 치료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배아줄기세포는 지금 현재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도덕적인 문제가 있죠. 내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암을 일으켜요. 뇌에다가 치매 치료하려고 넣으면 70% 암이 생깁니다. 그거 절대 못 쓰죠. 그다음에 이게 면역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도 이런 걸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이상 유전자를 강제로 발현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도만능줄기세포도 이게 암 종량을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는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죠. 자기 것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특별한 면역 거부 반응도 없죠. 그다음에 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증거도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에서 줄기세포 치료수를 지금 이제 저희들이 2011년에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임상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 1, 2에 들어가는 거가 승인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거는 그게 없어야 된다 하는 걸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에다 제출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허가가 나와서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나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된다 그러면 정맥주산에서 자기의 아디포지 딜라이브드 메센카이멀 스템셀이죠. 우리 배 속에는 누구든지 지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10%만 빼면 10억 개 이상의 줄기세포를 우리가 정지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걸 갖다 정폭시켜서 이렇게 주입하게 되면 자기 거 자기가 쓰니까 특별한 부작용이 지금까지는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임상시험을 해봐서 임상의 효과가 나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은 뭐든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개발도 힘들고. 그런데 줄기세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거 내 거를 그 집에 내가 가지고 쓰니까 면역 거부 반응도 없죠. 윤리도등학적인 문제도 없죠.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젠병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젠병에서도 다 정세가 좋아지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데미지를 입는데 마이토콘드리아 데미지까지도 다 프로텍션이 되고 하는 걸 또 저희들이 보고를 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뇌지도 작성 연구. 그러니까 뇌지도는 치매뿐만 아니고 치매에 유사하게 치매를 일으키는 수많은 뇌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을 알아야지. 이게 얼마나 스페시피티가 있느냐. 치매하고 정상대조건만 하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질환나 해보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대조건만 하고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잘해서 이런 걸 맡을 수 있는 팀을 잘 선정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네요. 그다음에 열 번째. 뇌작동방식을 모사하는 AI 연구에 집중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ICT 기술만 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뇌메카니즘. 인간의 뇌메카니즘을 구현하는 AI 연구하는 팀.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AI 연구하는데 신경과학하는 사람, 뇌과학하는 사람이 동참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뇌과학자, ICD과학자, 인문사회과학 이런 등등이 다 같이 참여해서 휴먼의들로 인간과 구별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인간의 뇌작동방식을 그대로 구현한 이런 걸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의 컴퓨터는 CPU하고 메모리, 저장장치 사이에 전송해로가 있는데 이게 벽목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뇌작동방식을 모상한 구조반도체를 보면 뇌론과 시냅스 사이에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뇌는 정보가 많이 주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기존의 회로가 더 크게 넓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ICT 방식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벽목현상이 있어요. 뇌작동방식을 모상한 것은 지금 하는데 새로운 회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그게 있을 때 그리고 새로운 회로가 더 넓게 되고 이런 작동방식을 우리가 가진 뇌구조반도체에다가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알파고를 했던 그 서비스는 학사와 석사는 컴퓨터 쪽을 했어요. 박사를 뭘 했냐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뇌에 해마 쪽에서 신경생물학적 방법을 써서 연구를 했어요. 그걸 이 사람은 딱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죠. 우리도 그런 좀 특화된 거. 무조건 뭐 그냥 인공지능 하다 그러면 인공지능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뇌연구가 같이 같이 동반이 돼서 뇌연구를 어떻게 인공적으로 구현할 건가. 이런 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컨섭시엄을 구성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한 10년, 20년 내에도 세계 최강국에 속할 수도 있겠죠. 히브리 대학의 요새 이제 할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엔스 책을 쓰고 또 뭐 이번에 뭘 또 썼죠. 그 사람은 AI한테 수학과학을 맡기고 우리는 감정지능 교육을 담당하자. 감정지능만 가지고 안 되고 감정지능 창의적이고 이런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는 게 좋겠다. 알파고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회를 한 사람이 학습사는 컴퓨터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는 신경화학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교육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지금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가 좀 더 되면 아마 키스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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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